xsfm입니다. p o d e r a 안승준 군이 읽어주실 사연은 김종주 씨의 사연이고 육아 장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대한 곰과 살며 46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종주입니다. 또 소련에서 사연이 왔죠. 왜 곰을 키워. 곰을 키우는 거 아니고 곰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곰이랑 살아. 반려곰. 네. 46개월이면 굉장히 이쁠 때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요파 씨를 출산 전부터 꾸준히 들어왔고 보드카레인의 오랜 팬이었기에. 자 이번 사연은 네 책임입니다. 너랑 일정수석 책임입니다. 보드카레인의 오랜 팬이었기에 오래오래 아껴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많이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자라는 중이라 모든 것에서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살피게 됩니다. 태어나던 날 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을 크게 입게 되어서 소화중증장애아가 되었거든요. 자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장애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 작은 반응에도 혹시 장애가 더 늘었나 하고 걱정하고 고민이 됩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보는 것과 듣는 것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서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잠든 사이 들리는 아빠의 트램 소리 저의 잔기침 소리에도 잠이 깨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부모들이 흠칫하는 타이밍 아닙니까? 아이가 잘 자네 갑자기. 왜? 개발자의 마음처럼 버그가 왜 없지? 보통은 통잠을 자는 시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통잠을 자면 드디어 100일의 기적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제가 들은 부모들의 이야기는 그랬거든요. 애가 잘 자도 나는 자꾸 깬다. 그럼요. 애가 잘 자는 게 이상해서라도. 소리에 따라 고개를 따라오고 웃기도 하던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저희 아이처럼 장애가 심한 아이는 동네 병원에서 부담스러워해서 찾아가도 보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밀어내기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외래 진료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네. 해법은 결국은 동네의 소아과 일부 선생님들,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오케이 해 주진 않겠습니다만 친해지는 건데 이 점은 좀 역전이죠. 부모가 먼저 의사와 라포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좀 손이 가죠.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참고로 저는 부평에 살고 있고 병원은 송파구에 있어요. 겁나 머네요. 아기를 자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든 일이죠. 그리고 부평에서 송파로 가는 길은 안 막힐 때가 드물어요. 그렇죠. 네. 다행히 이 송파구에 있는 큰 병원은 올림픽대로 변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안 밀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병원은 무턱대고 초진을 해달라고 찾아가면 개인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응급실로 가는 것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이 병원은 소아 응급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아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건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다른 응급실하고 별개로 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을 프로세스를 갖춰놨다라는 것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쓱 보면 반드시 기억하겠네요. 뇌병변 아이는 뇌손상 때문에 언제고 어떤 부분에서든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순서대로 모든 검사를 진행해야 해서 잘 찾아지지 않는 혈관을 겨우 찾아 체혈을 하고 소변 파우치를 붙이고 엑스레이를 찍고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니 뇌손상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MRI까지 찍었습니다. 문제는 피검사도 영상촬영들에서도 과거와는 특별히 나빠진 게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결국 고민하던 아이는 늘 담당하시던 신경과 선생님과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몇 마디 나누시더니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불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진 요청에 따라 오시곤 합니다. 그렇군요. 신경과 선생님은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내려와 계셨고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처방을 내려주고 계셨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많이 바쁘신데 불려오셨는지 몹시도 숨가빠하며 몇 가지 도구로 잠든 아이를 살피시고는 귀 속에서 거대한 코딱지 같은 무언가를 양쪽에서 빼냈습니다. 맞아요. 귀지였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 어머니, 아이는 흔히 말하는 물귀지예요. 아, 물귀지라는 게 있다는 건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연합훈련 할 때 배웠습니다. 아, 연합훈련. 연합훈련. 특전사 연합훈련. 아, 물귀지 조심해라. 하강. 피자를 먹다가 짧은 잡담 차이에 알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백인들은? 백인들은? 물귀지입니다. 아, 그 인종에 따라서. 네, 다르답니다. 상당수의 동아시아인들은 마른귀지입니다. 그럴 수 있... 뭐, 하여튼 인종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은 존재하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피자를 먹으면서 특전사였죠. 충격받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그러니까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 안 들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즈를 귀지에 비유하고 이해 못한 동양인이 그걸 되묻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기억 안 나요, 거기까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망각의 영역으로 자꾸 밀어내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른 귀지는 파주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물귀지는 귀 속에도 털이 있다 보니 속에서 뭉쳐서 잘 안 나오는 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서서히 안 들렸을 텐데 표현을 못하는 아이라 모르셨나 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는 제가 부모였으면 갑자기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그냥 아빠는 되게 신기하게 점점 작게 말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오, 뮤트. 어떻게 다시 켜야 되지? 그러니까. 서서히 안 들리게 되었겠군요. 네. 아이는 귀가 뚫리자마자 진정제 효과를 이겨내고 깨어나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아, 들린다는 반응이죠. 그렇군요. 왠지 그 모습이 날 왜 이렇게 괴롭힌 거야 귀만 파줬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전속력으로 사라치셨고 남겨진 신경과 선생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시고는 같이 허탈함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손상 아이라 보통 아이들이 하는 기본 검사를 생각을 못했네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소리 너무 고생시켰네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신경과 선생님이 미리 내려와 계셔서 심각한 게 아닌지를 굉장히 그렇죠. 걱정을 같이 해주셨나 봅니다. 함께 있던 신경과 선생님은 아이를 오래 봐왔기에 혹시나 청력에 관련된 뇌 부분에 새로운 손상이 발생된 건 아닌지 선생님도 저도 사색이 돼서 온갖 검사를 진행했기에 몹시도 민망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이는 반한 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귀는 개운하고 시원했겠지만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너무 잘 들리고 소변 파우치를 붙였던 부분은 쓰라린 데다가 그렇죠. 피뽑느라 찔린 팔은 너무 아팠을 테니까요. 결제를 하고 이비인후과 외래를 예약하고 아이를 안고 나오니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큰 곰이 보였습니다. 네. 러시아로 돌아갔죠? 그렇죠. 휴지를 돌돌 말아 귀 속을 닦아내고 있더군요. 네. 아이 아빠는 물기지였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아이 아빠는 백인이었군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유엠씨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백곰인가요? 뭔가 인류의 조상 중에 서남쪽에서 온 조상들이 있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추운 곳에서 내려온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면서 섞인 게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있겠죠.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군요. 이게 유엠씨의 연합훈련 기억은 근거는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들은 건데 상당수의 백인들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어떤 사람은 가끔은 물기지고 가끔은 마른 귀지인 게 아니라 계속 계속 물기지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마른 귀지였던 사람이 갑자기 물기지가 되면 그놈은 수영장 갔다 온 거죠. 그럼 물기지하고 안 하겠죠. 그렇게 안 물러요. 맞아요. 내 귀지가 젖었네? 젖은 귀지. 아니 근데 신기합니다. 식사 중이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물기지는 귀 속에도 털이 있다 보니 속에서 뭉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물기지는 절대 마르지 않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두 가지가 대단합니다. 귀에 털이 긴 어떤 유전자가 갖는 거려나? 모르겠어요. 유전자의 이유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아빠는 왜 밖에 있는가? 뭐 한 가지는 아빠가 고민면 그렇죠. 못 들어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면 아마 그 저기 뭐냐 보호자를 한 명으로 제한할 겁니다. 아 그럴 수는 있죠. 아 그렇죠. 언제적 사연인지를 몰라서. 맞아요. 요즘은 또 아닌데. 확실한 것은 한 명으로 제한되면 항상 아빠가 자연스럽게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물어볼 때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의료진들이 아빠 쳐다봐. 나가 이 새끼야. 뭐 해. 너 얘 몸무게 기억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힌트를 주고 있죠. 네. 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물귀지면은 휴지를 돌돌 말아 귀 속을 닦아냅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모르죠. 아니 이거는 이제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이 이제 듣고 나서 후기를 보내기에 네. 유용하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아 이 뒷밤의 패턴에 대한 후기들이 오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버리지 말아요. 말아요 좀. 자. 애니웨이. 집에 도착한 아이는 제 발걸음 소리 핸드폰 터치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한층 더 예민한 아이도 돌아왔습니다. 아 네. 뮤트를 다시 눌렀죠. 그러니까요. 다행이면서도 다시 또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겠네요. 네. 어쨌든 갑자기 또 크게 들릴 테니까요. 동네 이비인후과에만 데려갔어도 되었을 리를 서울까지 다녀왔네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고 일단은 물귀질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죠. 아이들은. 그리고 딸아이는 유난스러운 엄마 때문에 그날 하루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되었고요. 글쎄 이게 유난스러운 걸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럼요. 이 고생을 해야죠. 아이 아빠는 제 유난스러움에 돈 쓰고 애만 고생시켰다고 지금까지도 한 번씩 잔소리를 합니다. 아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땡밥입니다. 모르죠. 이런 잔소리를 감히 할 수 있다는 건 매뉴얼 작성하는데 크게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난이도를 모른다. 그치만 그동안 제 유난스러움으로 아이의 폐렴이나 대경기를 미리 찾아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예민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정말로 아이는요. 어떤 의사보다 명의보다도 주 양육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 의견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떠한 감이든 이상한데 왜냐하면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양육자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의학보다 한 단계 넘어서 있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유난스러움이라든지 혹은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나름의 속도대로 열심히 잘하고 나름의 표현 방법으로 절 열심히 사랑해주고 있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님을 보면서 사진 찍는 사람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처음에 아이를 안아들고 아이의 상태를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저를 살린 것 같아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이 좀 더 빨리 발전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없고 예민한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즐거움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가끔은 스피커로 틀어서 UMC 웃음소리에 아이가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어느 화요일에 생각했겠군요 이 아이가 안 들리네 확실히 안 들린다 확실히 뭔가 귀가 막혀있다 오늘 사연은 안 웃긴가 봐 언젠가 팟캐스트에서 환갑잔치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으면 아니 팟캐스트는 계속 하겠지만 환갑잔치를 꼭 집에서 할 거야 그리고 안 할 거야 환갑이면 잔치를 합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사진은 응급실 아 그날이군요 다녀왔던 날 다시 들리는 소리에 한껏 예민해진 표정과 절 보고 웃어주는 모습입니다. 고슴도치 엄마라 제 눈에는 예뻐요 제 눈에도 예쁩니다. 아우 예뻐요. 네. 김종준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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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